2월 20일 네이버에서 나를 따르는 자 인생이 바뀌리라 주식 카페를 운영하는 붉은 태양 입니다 자 지금 자그마치 세 번째 지금 녹음 들어가고 있습니다 녹음이 안 돼 가지고요 아 저희 회원님한테서 급하게 연락이 왔습니다 동영상은 녹음이 되는데 음성이 녹음이 안 된다 이렇게 연락이 와서 지금 급하게 세 번째 지금 다시 재녹음을 하고 있습니다 아이고 미치겠네 자 오늘 여러분들한테 상한가를 공개해 드릴 종목은요 st큐브 입니다 st큐브 자 st큐브는 저희 카페에서 2012년도 2013년도 1년 동안 꾸준하게 매수 의견을 1900원에 드렸던 그런 종목입니다 여기가 지금 1900원 이죠 자 이렇게 추천을 드리고 난다면 단기간에 100% 정도 급등을 하고 다시 하락 조정을 받으면서 아 2100원 지지를 받으면서 260% 급등이 왔었던 그런 그런 종목 인데요 자 이런 종목을 여러분들은 단기 수익에 연연하지 말고 제가 입이 닳도록 이야기하죠 지금 이 동영상 새롭게 보시는 분들은 돈이 없다고 해서 낙담하실 필요가 없다 단 한 종목이라도 열심히 미래를 준비하십시오 바닥에서 돈이 되는 종목을 아르바이트를 하든 아니면 직장생활을 하시든 건축 현장에 나가서 내 몸팔이를 하든 내 몸이 자산이잖아요 자 그래도 낙담할 필요가 하나도 없다 열심히 이렇게 돈이 되는 종목을 1년 이상 주어 담으시면은요 좋은 종목은 때가 되면 틀림없이 우리 같은 전문가들이 매수를 들어가기 때문에 돈이 되는 종목은 틀림없이 올라가게 돼 있다 자 이 종목이 1900원에서 이렇게 단기간에 한번 100% 260% 또 하방 압박을 주고 다시 또 한 100% 올랐다가 주가를 다 뺐죠 자 2014년도 2015년도에 또 지속적으로 매수 의견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한 450% 급등을 주고 또 상승분의 상당수를 반납을 하고 금액 조정 기간 조정을 거치고 난 다음에 오늘 추가 반동권이 오면서 670%의 수익이 나고 있는데요 이런 종목을 여러분들은 바닥에서 매수를 들어가셔야 됩니다 이렇게 대박이 날 수 있는 종목을 저희 카페에서 아직까지도 바닥을 찍고 1000% 예측하는 종목 1000% 예측하는 종목 이런 종목을 SD큐브처럼 여러분들이 매수를 들어가셔서 인생을 준비하신다면 언젠가는 SD큐브처럼 이렇게 대박 수익의 주인공이 되실 수가 있습니다 1년에 한 달에 한 200만원씩만 열심히 직장생활 하시면서 아니면 아르바이트 하시면서 여러분들이 돈이 되는 종목이니까 틀림없이 이런 종목을 추천을 받으셔서 열심히 선점하십시오 그렇게 모으다가 보면 여러분들 미래에 대한 희망이 분명히 생기게 될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 SD큐브처럼 1년이면 2000원 500만원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지금 현재의 1억 3, 4천 정도 이렇게 수익이 지금 현재 나고 있는 건데요 이게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2천만원이 2억이 돼서 또 2억 갖고 또 한 번만 1000% 가까이 이렇게 대박이 터지는 종목을 여러분들이 매수를 하신다면 2억이 20억 되는데 몇 년 걸리지 않는다 저를 찾아오셔서 이렇게 대박이 나는 종목을 바닥에서 매수하십시오 그러면 SD큐브가 이렇게 1900원 2100원대에서 바닥을 찍고 턴 어라운드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제가 여러분들한테 매번 입이 닳도록 말씀을 드리죠 바로 잠재자산입니다 잠재자산 저희 카페에서 제가 두 번째 운영하는 카페인데요 돈이 되는 종목 상장되어 있는 전체 1900개 종목의 잠재자산을 보면 돈이 되는 종목인지 아니면 쪽박이 날 수 있는 종목인지 제가 명쾌하게 여러분들한테 저가의 비용 몇만 원의 여러분들한테 정보를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투자하고 싶은 종목이 있거나 아니면 현재 매수했는데 크게 손실이 나신 분들 손절을 쳐야 될 것인가 아니면 손실이 나더라도 기다리면 올라올 종목인가 단돈 몇만 원 아끼지 마시고 저한테 질문을 주시면 제가 명쾌하게 여러분들의 자산을 지켜드리는데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010-2173-5680으로 연락을 주시고요 이런 종목을 여러분들이 바닥에서 매수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STQ부가 제가 바닥에서 어떻게 매수 의견을 드렸는가 그 근거 자료를 여러분들한테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2년도 2013년도 이 자료가 있는데요 250% 그리고 153% 127% 2013년도입니다 2014년도 아직까지도 홀딩을 하면서 지금까지 기다리고 있는데요 이런 종목을 여러분들은 바닥에서 매수를 하셔야 됩니다 전부 다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릴 수는 없고요 STQ부 시향 분석 이렇게 자료를 들어와서 보시면 매수 의견이 여기 전부 다 들어와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 카페 정의원들만 보는 자료이기 때문에 일일이 여러분들한테 공개해 드릴 수 없습니다 다시 한번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립니다 이렇게 돈이 되는 종목이 아직까지도 100개가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1000% 예측하는 거 1000% 예측하는 거 이런 종목을 여러분들이 싹쓸이 하십시오 그리고 미래를 준비하십시오 미래를 준비하시면 틀림없이 여러분들은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매달 아니면 아르바이트 하시는 분들은 매일 몇만 원씩 이렇게 주워 모으시다가 보면 그러다가 보면 여러분들은 분명히 미래에 대한 희망을 꿈꾸게 될 겁니다 저를 찾아오시면 여러분들 인생이 달라집니다 돈이 되는 종목을 바닥에서 선정하실 분은 010-2173-5680으로 연락을 주십시오 이렇게 하면 항상 대단한 게 오 dép이 될때까지 이렇게 운명하고 싶습니다 굉장히 편함이 많으신 것처럼 두 번째 음료수는 다는 24시간에